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얼굴 많이 갈리셨네요 어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하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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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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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좋은데요? 오 너무 이쁘어 세상 사람들 이거 좀 보세요 오 너무 이뻐 스포츠 사장님이 손님 오셔서 마무리는 제가 여기서 놓으세요. 아 이게 갑자기 반대손으로 제가 하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군요. 제가 이렇게 스톱 많이 들어가 있는 건 힘드니까 잘 안 붙이거든요. 오랜만에 오른손에 힘을 주는 날이었습니다. 이 컬러를 제가 진짜 진짜 투명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. 뭔가 이 밑에 바탕에 손톱이 다 비쳤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제조사에서도 계속 확인했었어요. 이렇게 투명해도 될까요? 정말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하시나요?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제가 네 투명하게 해주세요. 무조건입니다. 막 그랬거든요. 처음에 이거 컬러를 테스트하러 갔을 때 되게 어 이게 맞나? 나는 표정으로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든다.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이거 한 번 더 제작할 생각을 하고 계셨나봐요. 무슨. 아니다.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. 내가 원하던 거다. 그랬거든요. 퓨. 아 진짜 끝내고. 네. 엄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엄지보다 또 엄청난 난간이다. 이런 틈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틈 사이사이에 다 넣어줄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